국내선은 강아지를 항공사에서 주는 박스에다 넣어서 의자 밑에 놓고 갔는데요 LA를 가게 된다면 국내선에서 했던 것처럼 그게 가능하란지요 어쩌면 저희 집이 LA로 이민을 갈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그쪽에 도착해서 몇 주 동안은 강아지를 찾지 못한다는 데에 한다더군요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LA도 그렇게 까다로울까요? 강아지가 워낙 예민해서 절대로 일본처럼 그렇다면 안되거든요 아시는 분 꼭 좀 답변해주세요 걱정이 돼서 잠이 안오네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개도 데리고 가봤고 데리고 와봤습니다 LA의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일단 그리 까다롭지 않지만 애완동물 개 고양이 새 등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동물 검역증명서 필요 다른 휴대폰 무게와 상관없이 케이지 포함 100% 초과호율 지불 미주노선은 두 개분의 초과호율 부가 항공사마다 규정하는 게 달라 보편적인 걸 적겠습니다 1. 수탁수함으로서는 개 고양이 기르는 새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2. 동물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해야 하며 건강해야 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새끼를 뵌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3. 애완동물은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의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건 강진단서 예방접종 수출입 허가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동물의 발병이나 사망에 있어서 소유주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모든 동물들은 섬유율이 강한 플라스틱, 금속이나 나무로 적재가 가능한 형태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종이판지 형태에 우리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애완동물은 수탁수화물이든 기내진입수화물이든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오니 자세한 것은 잘 보산 지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애완동물을 데리고 여행하실 때 수용량의 한계가 있으니 사전에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가 난 경우에는 수위안의 신청자에게 연락을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이 있음에도 다른 애완동물에게 허가가 났다면 공간이 가능한 경우 수탁수화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기내진입수화물서의 허용조건이 조건에 덧붙여 여러분들이 동물을 지점데리고 승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애완동물은 의자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우리 안에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2. 탑승중 애완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3. 탑승중 애완동물을 우리 밖으로 내어 보내서는 안됩니다 4. 애완동물은 다른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거나 소리를 내어는 안됩니다 5. 우리 하나의 한 마리의 개나 고양이 혹은 두 마리의 새만이 기내진입수화물로 인정되며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면 수탁수화물로서 수속하여야 합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마다 규정이 달라 뭐라 딱히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그리고 서류만 완벽하면 개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www 핏정글 넷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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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